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입니다 의리의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누이가 한 명도 아니고 무려 세 명 그리고 그 셋 모두에게 그것도 한꺼번에 차단을 당해버린 그런 뭐 올킨지 올게인지 아무튼 그런 쓰리 데리고 왔어요 그럼 봅시다 제목 시누이들은 그냥 남이잖아요 그래서 생일이고 뭐고 그냥 안 챙긴 건데요 이거 괘씸하다고 그동안 받은 걸 전부 다 토하랍니다 아니 치사하게 좋다 뺏는 게 이게 맞냐고요 원제 시누이 언니들한테 차단을 당했습니다 제목 그대로 시누이들이 모조리 저를 차단했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이렇게 글 써봐요 참고로 저희 남편은 4남매 중 막내고 위로 누나만 3명이에요 원래는 호칭도 형님이 맞지만 그냥 편의상 평소처럼 그냥 언니라고 쓸게요 그러니까 이 언니들이 제 사과 전화를 안 받아서 아까 점심시간에 남편 회사에 직접 가서 같이 있을 때 남편 전화로 전화를 해봤는데도 언니 두 사람은 통화를 거절했고 막내 언니하고만 잠깐 통화가 됐는데요 화가 굉장히 많이 났고 저랑 앞으로 두 번 다시는 볼일 없을 거라며 그냥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다보니 이번 크리스마스 때 저녁 먹기로 한 것도 당연히 취소가 됐고요 미리 받은 제 용돈 150만원이랑 또 큰언니가 우리 아이 옷 사주라고 줬던 거 돈 50까지 전부 다 돌려달라 해서 다 돌려줬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도 답이 없어요 남편은 이 모든 게 제 잡자득이라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앞으로 제 동생들 생일도 안 챙길 거라고 하는데요 아니 도대체 뭘 어떻게 사과를 해야 제 마음을 받아줄지 그걸 모르겠다고요 머리가 너무 아파 글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음성체 양해 부탁드려요 사실 위로 신호위만 3명이라고 했을 때 저 결혼할 때요 주변에서 우려가 많았지만 실제로 깨워보니까 다들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라고 참고로 저희 남편은 38살 큰언니는 45 둘째는 43 그리고 막내 언니는 40이고 저는 35살이에요 위로 두 사람은 기혼이고 막내의 신호위만 미혼 지금 현재 시부모님이랑 함께 살고 있어요 가깝습니다 집이 그리고 우리 아이는 이제 막 새돌이 지나가는 중인데 큰언니들 두 명이 매년 저희 아이 옷이랑 신발 장난감 등등 다 챙겨줬거든요 우선 큰언니는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워낙에 여유가 넘쳐서 타고 다니는 차는 물론이고 옷이랑 가방 같은 것도 싹 다 명품이에요 그리고 저도 남편을 통해 옷 같은 걸 자주 전달받긴 했습니다 명절에 가면 막내 언니가 우리 아이도 대신 봐주고 일 같은 거 할 필요 없다며 요리랑 설거지 등등등 거의 대부분을 이 언니들이 돌아가며 다 해줬거든요 거기에 생일이랑 또 크리스마스랑 또 신년 명절 이럴 때도 용돈 따로 챙겨주고 물론 이거 고마운 거 맞아요 그런데 솔직한 말로 내가 이거를 먼저 챙겨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나 너무 억울해요 여하튼 그러고 있던 중에 얼마 전 제 생일이죠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상하게 새언니들 모두 아무런 연락이 없더라고요 느낌이 평소랑 달라서 뭔가 좀 쎄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제 생일이라는 게 뭐 중요한 날도 아니니까 그냥 넘어갔어요 그랬는데 며칠 전 집에 들어온 남편이 됐듯 너 근데 우리 누나들 생일 때 축하 연락은 하냐? 이래서 축하 연락? 아니 한 번도 안 했는데 왜? 이랬더니 아니 3년이 넘게 매번 용돈이랑 선물까지 받았는데 진짜 연락을 단 한 번도 안 한 거야? 어? 그거 정말이냐고? 그러면 며칠 전 우리 둘째 누나 생일 때도 당연히 연락 안 했겠네? 이러면서 대뜸 짜증을 내길래 저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아니 굳이 신호의 생일까지 챙기고 따로 연락을 해야 돼? 내 주변에 신호의 생일까지 챙기는 사람 아무도 없어 아 그래? 그럼 너는 돈이랑 선물 같은 거 왜 받아 먹었냐? 어? 아니 그걸 내가 언제 달랬어? 언니들이 주는 거니까 받았지 그리고 받을 때마다 고맙다는 말도 꼬박꼬박 했다고 이러다가 결국 큰 싸움이 났는데요 나중엔 도저히 안되겠다며 남편 하는 말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큰누나 생일이다 이러면 알아서 연락을 하겠거니 이러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얼마 전에 김장을 가져오는 걸로 큰누나랑 통화를 했고 당일이죠 그때 모든 걸 알았다며 언니가 했던 말을 전하는데 내용이 이래요 이제 앞으로 용돈이고 애 오시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해줄 거다 꼼꼼이 걔는 말이야 받을 줄만 알지 고마운 걸 몰라 집에 오면 손가락 하나 까딱 안에게 앉아 있어라 이러면 이거를 당연한 건 줄 알고 상전처럼 받아 먹는 것도 싫다 아니 그냥 다 떠나서 우리 셋한테 명절이랑 생일이랑 크리스마스 때마다 각각 50만원씩 받아갔으면서 반대로 우리들 생일 때는 축하 문자 한 통 없는 거 너 혹시 알고 있었냐 여하튼 우리 셋 다 꽁꽁이 걔는 없는 사람 취급할 테니까 땡땡이 너도 이거 알고 있어라 이런 말을 했다면 창락에 화를 내는 거예요 누나들한테 쪽팔린다고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내가 왜 고마운 걸 모른다는 거야 나는 분명히 그거 받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리고 세상 천지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 신호의 생일까지 챙기고 연락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 거 같냐 아무도 없어 이랬더니 남편이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자기 주변에는 처제 처남 생일 챙기고 신호의 시동생 생일 챙기는 사람이 더 많다면서 화를 내요 또 자기도 그렇게 했다고 아니 저는 도대체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건지 이해가 안 되지만 일단 언니들이 뭔가 오해를 한 것 같으니까 그거는 풀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남편이랑 싸우다 말고 카톡을 보냈는데 아예 읽지도 않아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전화를 걸었는데 처음에 전화를 받은 큰언니가 나는 앞으로 꽁꽁이 너하고는 연락할 일 없을 거다 그러니 너도 그리 알고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 이러면서 사람 말 들어볼 생각도 없이 그냥 끊어버렸고요 둘째 언니는 아예 그때고 지금이고 통화 자체가 안 되고 막내 언니의 경우 짧게나마 통화가 됐는데 여보세요 했더니 첫 마디가 야 니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이거 봤어요 아니 다짜고짜 그게 무슨 말이냐 알아듣게 설명을 해보세요 이랬더니 내가 비록 우리 언니들만큼 너한테 해준 건 없지만 그래도 가까이 살면서 니네 애도 자주 봐주고 특히 니네 부모님 건강검진까지 다 내가 챙겨줬는데 참고로 직업이 간호사예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는 게 사람이 많냐 이거다 야 너 진짜 웃긴다 이러더니 또 뚝 끊어버립니다 일단 통화 내용도 어처구니가 없지만 우리 부모님을 일컬어 너네 부모님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게 너무 화가 나서 다시 걸었고 아니 언니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니네 부모님은 진짜 선 넘는 거 아니에요 이랬더니 아니 얘가 대화의 본질을 모르고 고투리만 잡네 내가 지금 나한테 돈을 달라니 떡을 달라니 고마운 줄 모르고 당연히 여기는 게 싫다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니네 부모님이지 그럼 내 부모님이냐 아무튼 오늘부터 넌 차단이니까 그렇게 알아라 이러면서 결국 새언니 모두 저를 차단해버린 거예요 진짜 너무 어처구니였고 억울해서 막 엉엉 울면서 어머님한테 연락을 드렸더니 아이고 정말 그런 일이 있었냐 라며 굉장히 당황하시는데 그냥 그게 끝이야 같아 못하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지금까지 남편은 어이고 엄마가 정말 몰랐겠냐 이러면서 혀만 차고 있고 아니 제가 정말 그렇게 잘못을 한 건가요? 시댁에 가면 일을 하지 말라니까 안 한 거고 그냥 주는 거 먹으라 해서 먹은 거고 선물이랑 용돈도 늘 그 자리에서 받으면 고맙습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사람을 구석으로 몰아가는 거죠? 왜 제가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욕 오지게 먹고 글 지우고 도망을 갔는데요 그래서 그 중간 댓글은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남긴 글이에요 안녕하세요 남편입니다 아내가 이 글을 올리겠다고 했을 때 그렇게 해라 라고 했지만 솔직히 여기가 워낙에 여초라 아주 약간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사람 생각이라는 게 결국엔 다 비슷하구나 라는 걸 크게 느끼고 가요 또 이왕 들어온 김에 제 입장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일단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의 요지는 아내와 같아요 신우의 생일에 연락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주는 걸 받은 건데 왜 뭐가 문제냐 이건데요 하지만 저는 이런 아내의 말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우선 저희 매형 큰 매형 나이가 지금 50입니다 저랑 띠동갑이라 순수 나이만 따지면 그냥 큰 형님 뻘이죠 그리고 지난 세월 제 생일 때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아이고 우리 차남 이거 용돈해 이러면서 100만원씩 보내줍니다 솔직히 나이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지금도 많이 어렵긴 해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저 역시 매형 생일을 절대 놓치지 않고 다 챙겨드립니다 다만 돈은 절대 안 받으려고 하니까 그냥 좋은 와인 같은 걸 선물하곤 하는데 매형 역시 역시 천암뿐이야 나를 알아주는 것은 말이지 이렇게 선물 주는 사람 기분 좋게 만들어줘요 물론 저희 작은 매형도 딱히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내 역시 이런 걸 그동안 쭉 지켜본 사람인데요 그럼에도 매형과 처제, 처남, 시누이는 가족이 아니다 그 사람들 생일까지 챙기는 건 오버다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 역시 알았다 그럼 나도 이제 처남이랑 처제 안 챙기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아내 생일도 안 챙기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미 차단당했지만 사실 저희 큰 누나 둘째 누나 입장은 생일이 뭐 돼주냐 됐다 이러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러다 이번에 막내 누나가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 이렇게 두 분 건강검진과 관련해서 이 연말 바쁜 시기임에도 아주 세세하게 모든 걸 다 알아봐주고 또 할인까지 진짜 할 수 있는 걸 다 챙겨줬는데 아내가 아무런 감사 연락을 하지 않았고 바로 이것 때문에 일이 터진 거고 또 그게 이렇게 커져버린 겁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지금도 그래요 여전히 사태 파악을 못하고 있고 자꾸만 큰 언니가 니네 부모라 했다 이러면서 화를 내고 아니죠 막내죠 막내 제가 잘못 쓴 겁니다 신우의 생일은 챙길 필요가 없다 이런 주장만 하고 있는데요 아 물론 저도 제 생각만이 무조건 옳다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야 각 가정마다 다른 거니까 그런데 절대로 이해를 할 수 없는 건 고마운 거 자체를 모른다는 거 그러면서 본인만 피해자라며 지금도 억울하다고 울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제일 당황스러운 것은 제가 지 동생들 챙기는 건 당연하다 이러는데 아니 언제는 가족이 아니다 이러더니 말 앞뒤가 지금 맞습니까? 하나도 안 맞잖아요 아니 너도 안 하는 걸 나는 왜 하라는 거냐 이렇게 이유를 물었더니 걔들은 언니들과 달리 어린 동생이라서 그런 거야 이럽니다 가족은 아니지만 어리다 이거죠 아니 그렇다고 걔들이면 고삐리 애들도 아니고 전부 다 서른 넘었거든요 이거 진짜 미친 거 아닙니까? 아래는 지킴이에 달린 댓글입니다 1번 피를 나눈 친자매 친형제도 한쪽만 주구장창 받아 처먹으면 언젠간 손절당하는 건데 이딴 옳겠다이야 뭐 그나저나 남편이 지 동생들 챙기는 건 맞다면서 또 반대로 지는 안 하는 것 정말 오만장 다 떨어지겠다 남편 불쌍해요 2번 원본 지킴이 감사합니다 사실 원본 보고 처음엔 당연히 휴자기기지 했는데 욕 오지게 처먹고 치운 거 보고 나도 깜짝 놀랐거든 결국엔 박자가 됐구만 그나저나 건강검진 때문에 일이 터졌다라는 걸 보면 지 부모가 검진받을 때도 어? 뭔가 거지같은 일이 있었다 이거네 이렇게 딸내미 상태 보니까 부모들도 대충 감이 오는 게 사돈 처녀를 지들 아래로 보고 그러니까 당연히 감사 인사도 똑바로 안 하고 상전처럼 꼴값을 떨었을 거라고요 3번 남편 글 마지막에 이거 미친 거 아니냐 이랬는데 맞아요 정신 나갔습니다 미쳤다고 농담 아니야 이혼하세요 4번 신우이가 남이니까 챙길 필요가 없다고 아니 그럼 뭐야 그런 남이 주는 걸 도대체 지는 왜 받아 처먹는 건데 야 남편 진짜 불쌍하다 아니 이런 거랑 정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신우들한테 언니 언니 이러길래 나는 엄청 일찍 결혼했고 예를 들면 20대 초반대 그래가지고 지금도 철없는 20대 중반쯤 됐나 했는데 나이가 서른다섯이네 헐 이건 뭐 거의 금수 수준 아닌가? 금수? 어? 금수야 금수 5번 사람이 인성이 부족하면 좀 똑똑하기라도 해야 되는 건데 야 이거는 못돼 처먹은 게 멍청하기까지 하네 특히 지 동생들은 챙기라는 거 진짜 미친 거 맞아요 6번 그래 신우이 생일 챙기는 거 나도 싫어 그거는 이해가 돼 그런데 그럴 거면 애초에 먼저 받아 처먹지도 말았어야지 지가 받아 오는 건 괜찮고 주는 건 싫다고 이거는 인성 문제예요 어질어질하죠 보통 이렇게 이런 걸 억지도 아니야 이거는 그냥 땡깡이죠 땡깡 애들이 땡깡 부리는 거 논리 같은 거 하나도 없고 아니 신우이도 남이고 처제 천원도 남이라고 했는데 자기 동생은 챙겨라 야 여기서부터 뭐 그 어떤 말도 하고 싶지 않은 어질어질함이 느껴집니다 아무튼 여기서 뭐 남편만 불쌍하게 되네요 감사합니다